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의 전기변경일입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편출이 되고 또 편입이 되고 우리는 어떠한 기업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전기변경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통해서도 이번에 전기로 편입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들도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들이 좋은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봤을 때 어떤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투자처를 좀 생각을 해보실 때는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관련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이야기 먼저 듣고 갈까요? 네, 이 내용은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경우에는 국내 우리나라 거래소의 대표적인 지수를 대표적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게 정기 변경일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결국은 대표 지수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대표 지수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한 바가 있고 근본 정기 변경 심의로부터 처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의 좀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좀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부적합 종목은 편입 대상에서 좀 선정 시 심의를 거쳐서 좀 제외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두도 거기에서 좀 제외가 됐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여부를 좀 판단을 하고 그 최종 판단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신규 편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코스피 200 종목의 편입에 해당됐던 종목들은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에 유입되는 효과를 좀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전에는 편입이 됐다가 일제히 좀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포를 좀 크게 많이 보였던 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었는데 이번에는 한시적 금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1년부터 이후로부터는 원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종목에 대해서는 부분 공매도 재개가 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들도 한시적 금지를 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좀 어느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신규 편입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계속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개념은 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소장님, 어떠한 기업들이 편입이 되고 또 편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그렇게 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코스피 200의 전기변경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요. 한 7종목 정도 지금 편입이 됐는데 그중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중에는 세압 베스틸 지주가 있고 TCC스틸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티도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덴티움도 있는데 총 한 7개의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고 그만큼 따로 빠진 것이 태강산업, 그리고 HDC 현대산업 개발, 그리고 쿠쿠홈시스 보령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편출될 종목이면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HDC 현대산업 개발은 지난달부터 계속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서요.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이제 편출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쇼커버링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줬거든요.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부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스피 200에는 기존에는 이제 공매도가 허용됐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시적 금지에 따른 매수세가 연이어 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현대산업 개발의 경우에는 그 만기 돌에 예정인 PF 대출이 없다라고 밝혀졌긴 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PF 대출은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여가지고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이 이제 좀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HDC 현대산업 개발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나쁜 편은 아니라서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최근에 이 지금 정기 변경이 편출되기 좀 몇 거래 전부터 지금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신규 편이 편출되는 종목 중에 보령도 있거든요. 이 보령이 그 HK 이노엔의 그 K-CAP 있잖아요. 그 K-CAP에 대해서 그걸 같이 좀 코 프로모션 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슈가 나왔냐라는 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고 심지어는 보령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전략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좀 실패를 하다 보니까 90% 매각만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게 좀 관계가 좀 그러는데 HK 이노엔과 기존에 그 코 프로모션을 했던 7개의 백신 중에 한국 MS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코 프로모션 계약을 종료를 하고 한국 MSD가 또 보령 바이오파마와 또 코 프로모션 계약을 좀 진행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 일시적으로 모여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왜 편출되기 한 달 전이냐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코스피 받고 코스닥의 기업들은 어떤 것도 있나요? 코스닥의 기업들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SPG도 있고요. 하나 기술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트렉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큐렉소 그리고 루닛. 그리고 원택. 윈택인가? 네 윈택도 있고. 네 원택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도 있고 게임즈에서는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규 편입이 되는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이번에 좀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로봇과 AI 의류 쪽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게임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을 봤을 때는 데브시스터즈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더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들을 봤을 때는 3표 시멘트도 있기는 하지만 선광. 네 올해 좀 핫했던 선광도 있었고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헬릭 스미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미코젠, 휴마시스, 메드팩토가 편출됩니다. 편출되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많이 뛴 아주 아이비 투자도 있고요. 단활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위직 스튜디오의 경우는 계속 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또 지금 시점인지가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결국은 합병을 통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거래 정지가 되니까 거래 정지가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셀트리온 쪽으로 합병이 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편출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긴 한데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앞으로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좀 빠졌던 종목 중에 헬릭 스미스의 경우에는... 그런데 원래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많이 빠지기도 하고 많이 들어오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워낙 인재는 감사 보고서 시즌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아쉬웠다 보니까 이게 3월 때 과연 좀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헬릭 스미스의 경우에는 카나리아 바이오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들 위주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드 팩토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면서 갔던 거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보고서만 잘 통과한다 하면 이 매드 팩토도 추후에는 좀 계속 좀 괜찮게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도 좀 짚고 갈까요? 핫한 기업 하면 이 기업도 좀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참 그렇죠.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실 LS 쪽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제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기준에 충족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좀 편입될 예정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반면에 이제 K카는 이제 제외가 됐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충족돼서 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상장 후 이제 시총이 40위까지 좀 상승을 했던 것. 그리고 지난 8일까지 15월의 평균 시총 50위 이내를 좀 기록을 하면서 특례 편입 조건에 좀 충족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편입을 통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장 후 크게 상승을 했던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저라면은 일단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할 것으로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편입은 됐지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오늘은 이 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오신 만큼 이 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먼저 코스피 쪽 살펴볼까요? 어떤 쪽 보세요? 저는 뭐 대부분 기업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막 타면 한 10종무 이상 나열하면 좀 재밌긴 하지만은 그러기에는 좀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덴티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4분기 때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돼서 VPN 정치, VPB라고 합니다. VPB 시행 이후에 임플란트 물량이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 쪽 매출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은 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러시아의 러시아 딜레이 물량이 좀 있긴 하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막바지로 해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좀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덴티움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9월부터 기관의 순매세의 유입이 계속 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10월부터 주가를 조정을 막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감사보고서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 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실적이 오르고 내리고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단순히 성숙이라고 해서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뼈아픈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뭐 헬포테실라 같은 그러한 경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저도 그에 대해서는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가지고 결국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치가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리포트를 믿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돼서 사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내부적으로 정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책을 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중국 CPI도 8, 9월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원 정책을 내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정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던 시점을 봤을 때는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결국은 소비 관련된 중심이고 치아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장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감사 보고서 때 그러니까 결국은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전체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를 삼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너무 열려 있는 거고요. 그럼 다음 기업은 어떤 걸까요? 기침을 하시네요. 일단 된 팀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 기업은요? 저는 케이지 모빌리티. 케이지 모빌리티를 계속 주목을 하는 게 물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은 맞는데 최근에 동사의 경우에는 이집트 토레스, 이집트의 토레스를 출시를 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은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7월부터 사우디에부터 유럽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미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과가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 성과가 반영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인데 회복될 수 있는 무언가 포인트가 된다면 오히려 그 기업은 계속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케이지 모빌리티가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내년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바라봐도 되니까 이 점은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요. 네, 기관 수급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반대로 지금 전일에는 외국인 수급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편입 이전에 어떤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계속 이렇게 매수 상태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감이 좀 많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취하기는 했지만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강한 흐름듯이 한 번 매도를 강하게 취해서 빠지긴 했지만 크게 이탈한 흔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또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한국과 사우디 장관 간에 또 만나잖아요.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사의 경우에도 사우디 진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분명히 저는 좀 수혜를 받을 것도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코스닥은요? 네, 코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저희 질문이 약간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코스닥 150도 한 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종목들,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코스닥 150에서 저는 지금 계속 관심을 갖는 거는 셀바스 AI라는 기업이고요. 이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의료기기 헬스케어 사업도 영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아나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협력 및 주식 양수도 계약에 대한 체결을 했는데 이전에 이 동사가 유상자를 진행을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상자 진행을 했을 때 당시가 519억 원 규모의 유상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인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M&A나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 역시도 최근에는 11월부터 주가의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의 순매세도 좀 들어와주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이 의료기기, 의료 AI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내년에 3번 정도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결국 기술주 중에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셀바스 AI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AI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도 같이 좀 접목돼서 시점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8월 이후로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시점이 있긴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세는 그렇게 크게 이탈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땐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나 나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기업들은 셀바스 AI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앞서서 많이 보시지 않았으셨습니까? 어떤 기업들 보시나요? 루닛도 보고 있는데요. 이 루닛은 굉장히 좀 전일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유방암 특화 AI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인수설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는 사우디 대원병원 5곳과 AI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루닛의 경우에는 뭐만 좀 잊을 때만 하면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캔서문샷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주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오히려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더 남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도 역시 기존에 그 유상증자를 좀 발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유증 한 번, 무증 한 번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차 발행, 2차 발행을 했는데 이게 가격대가 1차 발행대가 15만 원, 2차 발행대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 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갭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 가격, 증자를 했던 금액이 2018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18억까지도 도대체 뭘 하겠냐. 회사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R&D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제품 고도화를 하겠다라도 있긴 하지만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M&A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방안 관련된 인수는 사실상 이 목적을 어느 정도 일부는 달성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유상증자에 대한 규모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 대비에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인수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는 좀 가져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론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상승 여력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조금이라고 얘기했다가 아무튼 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 영향을 봤을 때는 먼저 한 적게나마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은 구간은 아닌데 어쨌든 12만 원까지는 그래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7만 원 한 5천 원대에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150, 코스피 200 편입과 편출되는 기업들은 사실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시작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